안녕하세요 권심대 보건병원 신정대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읽기 오늘은 크로스매칭 양성인 신의식 대기자에서 탈감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감작 치료는 T-cell, B-cell, 플라즈마셀, 사이토카인, HL의 안티바디, 보첼을 타깃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다 커버하는 이베노글로블린, T-cell과 B-cell에 관련되는 안티-CD20, 프로테오즘 2mm를 사용해서 플라즈마셀을 억제하거나 안티인트로킨 6라든지 플라타셉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감작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액티브한 DSA를 제거하는 에이페레시스와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병암작법에 대해서는 스몰하고 언컬트롤드한 트라이어서만 증명되어 있고 향후에 B-cell과 롱리브드 플라즈마셀에 대한 바이오로지를 잘 이해하면 향후에 탈감작 치료에 대한 계획들이 잘 세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